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4월 9일 온라인 기약 확정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12월 3일이죠. 자,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깨우친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제목 그대로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월, 2월, 3월 이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 이렇게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후회 막심한 석 달 보낸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한테 수능까지 그러면 이제 8개월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석 달 공부 안 한 거, 진짜 안 한 것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8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여러분의 목표는 나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춘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문제도 맞추면 이론조로만 얘기할게요. 한 달에 한 문제면 8문제겠죠.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24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점이 너무 많은 학생도 있지만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 24점 올라가서 부족합니다라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1, 2, 3월 달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예요. 물론 이게 만약에 다른 과목이었으면 수학이라면 32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8문제니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정도의 실력을 쌓으려면 그럼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하냐.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해도 일단 뭐 이거냐. 하루에 매일 어휘를 30개씩 외웠다 칩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외웠던 어휘를 내가 거의 기억할 정도로 어휘를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달에 900개의 어휘죠. 자 30일 곱하기 30개니까 약 천 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그런 식으로 내가 30일 전에 외운 것조차 기억날 정도로 복습하면서 계속 어휘를 암기했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도 자 우리가 물론 3월 달에 학평이 없어졌지만 앞에 만약에 봤던 시험보다 한 문제는 더 맞출 정도의 실력은 쌓아집니다. 자 그럼 결론. 첫째 일단 나는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어휘 30개 정도 이상은 외워주겠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저 24점 올라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더 빡세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30개가 아니라 자기는 40개 50개는 너무 힘든데 40개씩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분량을 쥐어 짜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휘적인 측면은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실력이 쌓아지는 건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해석입니다. 특히나 EBS 상당히 어려운 책인 건 많은 학생들이 아실 거예요. 자 EBS를요. 내가 EBS 있는 지문 중에 자 우리 캐스트 앞에 올라간 캐스트 혹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EBS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쳤을 때 분명히 6구 수능에서 구조적으로 문장의 구조적으로 후치 수식이 들어가던 에즈가 나오던 도치 구문이 나오던 이론적으로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 능력도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1, 2, 3월달을 버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런 어선한 분위기에 공부하는 마음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원도 안 가요. 학원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 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학원도 안 가. 근데 인강으로 공부도 하지 않아. 자 근데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집에 혼자 있어요. 자 대문의 학생들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올 정도가 됐을 거예요. 거의 대문의 학생들이. 그럼 이제 남는 8개월은 난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공부량을 맞추겠다. 나 오늘부터여라도 당장 매일 어휘 30개씩 외우겠다. 그럼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한 달에 900개. 자 8개월을 곱하면 7200개인데요. 수능에서요. EBS 전체 어휘 있죠. EBS의 이제 본문과 선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EBS 등과 버스 라디오 다 포함해서요. 쉬운 거까지 포함해서 EBS에 있는 어휘를 다 합쳐도 5000개가 안 나와요. 약 4700개입니다. 자 뭐냐면 매일 30개씩 어휘를 외웠다. 첫 쓸 때 이론적으로만 따질게요. EBS에 있는 모든 어휘를 한 번 다 외운 다음에 한 번 더 외워준 정도예요. 그 정도 분량이면 6구 수능에도 모른 어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첫째 나 늦지 않았다는 얘기 안 할게요. 늦었어요. 늦었지만 나 이론적으로 20점대 중간 이상 올리고 싶다. 어휘 무조건 외운다. 둘째 EBS 지금부터 이제 씹어 먹겠다예요. 내가 완벽하게 문장의 스칼치 정도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마무리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반수생이라고 하죠. 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보통은 이제 6월달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다시 반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 있던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수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반수학생이면 사실 1, 2월달도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3, 4, 5 이제 6월달 초순간인데 3, 4, 5월달까지 반수하는 학생들 어찌까지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 거의 사실 못합니다. 자 해봤자 뭐 뭐 수학문제 좀 풀어보고요. 그러니까 수험생답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반수생들이. 그런데요 6월달 중순 6월달 초순부터 온 반수생들 중에 그의 수능에 자기가 고3때보다도 자 모든 과목에서 거의 한 개, 두 개의 등급이 다 올라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반수학생들 같은 경우에 1, 2, 3, 4, 5월달을 수험생활처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기간을 빡세게 어쨌거나 공부해서 전년도보다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정말 후회스러운 1, 2, 3월달을 보낸 건 맞지만 나한텐 4월달부터 했다는 거 4, 5, 6 해서 4월달부터 8개월이 남았다는 거 그러면 반수생들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공부한다는 긍정적 마인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3개월 후회하시죠 그럼 나머지 8개월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때 꼭 승리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